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지친 피부에 다정한 쉐어감을 제안하는 라운드랩의 1025 독도라인을 소개할게요. 독도라인은 미네랄 워터의 제조특허 기술로 74종의 천연 미네랄이 담긴 울릉도 해양심층술을 함유하여 피부의 유분과 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라인인데요. 성분까지 착해서 민감한 피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독도라인과 함께하는 루틴 진행해볼게요. 스킨케어의 첫 단계 독도 클렌저로 시작해볼게요. 2018년 화해 뷰티 어워드 폼클렌징 부문 위너를 한 독도 클렌저. 초미세먼지 임상과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손에 덜어보면 아주 쫀쫀하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물을 묻혀서 가볍게 거품을 내면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을 볼 수 있는데요. 약산성 클렌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이에요. 이 풍성한 거품들은 초미세먼지까지도 깨끗하게 클렌징해주는데요. 코코넛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약산성 클렌저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깔끔한 클렌징을 해주지만 보습 인자와 판테놀, 알란토인, 세라마이드 mp 등의 함유로 보습은 물론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준답니다. 다음은 2년 연속 화해 뷰티 어워드 토너 부문 1위를 한 독도 토너. 핵심 성분만으로 구성된 워터 타입 텍스처로 물과 닮은 워터 타입 토너예요.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내듯이 사용해주면 피지나 묵은 각질 등을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토너인데요. 아하 바하가 아니라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효소로 죽은 각질만 제거해주는 특징을 가진 토너로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착한 토너랍니다. 저는 평소에 세안 직후 바로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는데요. 피부결 정돈을 한 뒤에 속당김 완화를 위해서 레이어링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또한 독도 토너에는 바이오 디톡스 성분이 있어서 모공세척과 피지 감소는 물론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인 성분으로 진정 케어를 해주면서 미네랄 성분이 수분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스킨팩을 하고 나면 한결 피부가 편안해진답니다. 다음은 로션 에멀전 1위를 한 독도 로션. 고수분 플루이드 제형으로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로션이에요. 밀착감 있는 발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3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수분을 촘촘히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 캐모마일 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을 도우면서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로션이었어요. 독도 로션은 덧바를수록 맑은 수분이 생기는 로션이었는데요. 번들거림 없이 수분을 채워주는 순한 로션으로 피부가 푸석해 보이는 날에는 로션을 레이어링 해주면 답답하지 않게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고 속까지 촉촉해서 하루종일 편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글로우픽과 스타일쉐어에서 1위를 한 독도 크림. 메이크업 밀착크림이라고도 불리는 독도 크림은 고보습함 제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발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뒤에는 촉촉한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에는 5중 세라마이드와 3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이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더 잘 받게 되는 크림이라고 하네요. 최근 이 부분이 심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와서 애를 먹었는데요. 독도 크림을 고민 부위 중심으로 발라 고민을 해결했었어요. 어떻게 해도 진정이 되지 않던 부분에 독도 크림을 조금씩 발라 지그시 누르면서 흡수시켜주었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매끈한 피부로 바뀌었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정말 피부 장벽 강화 효과와 결개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착한 성분에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이야기까지 담아 탄탄한 제품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라운드랩 순환 1025독도라인으로 소중한 피부에 수분감 넘치는 편안한 휴식을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